따님이 다행히 엄마를 닮았나봐요. 근데 너무 우울해 보인다. 웃으면 더 이쁠텐데. 그러게 자연사 하시려면 조금 착하게 사셨어야죠. 이제 의자만 빼면 끝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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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 아... 아직 학교에 있을 시간일 텐데요. 아빠 죽이러 온 거예요? 아빠는 자살을 하는 겁니다. 자기 총으로 딸을 쏘고. 수업 다 끝나고 올 걸 그랬다. 혼잡하네. 근데 이거 규칙대로만 하면 금방 맞추는데. 어차피 털어뜨릴 거 뭐하러 빨리 맞춰요?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열일곱. 애매하네. 뭐가요? 어린 동생이 있어서 애는 안 죽여요. 그게 내 규칙입니다. 이 일이 꼭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닌가 봐요? 너 원래 겁이 없니? 근데 애라는 거 기준이 진짜 애매하긴 하다. 규칙은 명확해야죠. 미성년자 어때요? 아직 민증 안 낳았는데. 그래도 목격자를 살려두는 건... 야! 이제 아저씨가 목격자다. 네. 내가 사랑하는 사람. 누가 봐봐. 너는 너처럼 내가 할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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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사랑하는 사람. 나는 내 삶을 더 좋아해요. 내가 할 것 같아. 네가 내 삶을 더 좋아해요. 내가 할 것 같아. 감사합니다.